윈쏘! 어? 쌀! 어디 봐야 돼? 그냥 나 쳐다보고 있어. 근데 뭐야? 그 사람인지 모르는데. 소개팅. 날짜 적힌기만 한 번 하고, 한 번 하듯이 보면, 한 번 참아버리고. 소개팅을 또 해? 너무 참 대장하잖아. 아, 스크라고. 지원이 아직도 잡아달라고? 어. 폭발. 톡을 안 입네. 아직 그친가? 빨리 밥 먹고 온다더니, 앞으로 한번 그건 또 누르면 미국이야, 미국이야 너 남자들이 말하면 저번에 사실 아침이야 왜 쳐라? 난 눈 두 아프고 컷 두 아프고, 입 두 아프고 얼굴형도 간행하고 눈썩 모양도 겹고 진짜 부럽다 어제 생태 팀이었네 잘했어? 응? 괜찮았어? 한 번 더 만나보려고 나랑 영화 취향이 좀 맞는 거 같아서 다음번엔 같이 영화 보기로 했지 잘 됐네 너 소리 좋아해? 그런 거 같아 응, 행복해 걸리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거다 근데 유세훈은 어때? 느낌이냐니? 그치? 별로 관심 없지? 유세훈이.. 웃기던데? 걔가 웃기다고? 응 호소야! 나야 윤서야, 이마 꾹꾹꾹! 야, 진짜 안 돼? 근데 정주학이 누구야? 아까 전화 왔는데 응? 아... 그냥 좀 아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? 내가 모르는 니 아는 사람도 있어? 당연히 있지 응 너희들이 하도 붙어 다니니까 너희 지겹지도 아니야? 너네 지겹지도 아니야? 맨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별로 안 붙어 다녀 그치, 네가 연애를 계속 하긴 했으니까 어? 어? 소리도 여보 옆에 두지? Field 때문에 진짜 강한 거 진짜? 그건 몰랐지? 소리는 중학생 때부터 미대 갈 거라 그랬었어 나도 주거라 해서 따라왔지 잠시만요 휴가 왜 날 줘? 가자! 너 애 좋아하잖아 됐어 이제 암 좋아해 이제 암 좋아해